사장입니다. 사장을 지어냅니다. 사장대 고문실 준비하세요. 사장대 고문실 가르세요. 사장대 고문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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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똥룩에 서있는 저의 태연한 날 그 사람 올려볼까 가슴이 좋은 저의 내 눈에 웃는 거니까 내가 원당 친구와 내 제자만 어깨끗이 구워놓은 거니까 이슬을 뱉지네 사랑이 그쪽 하얀 빛속에 문을 맞추는 사장을 지우는 여자 이슬을 뱉지네 뜨거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성 22세기 쇼쇼 쇼 단장 복잡한 복합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